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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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하를 많이 잡았습니다. 닿는 부분을 대부분 제거했어요. 이 부분 떠있고 소리나는 부분은 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해볼께요. 이게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쪽은 거의 붙어요. 여기로만 조금 보이면 되겠다. 상하좌우 문제없습니다. 완벽하게 회의빙팅 됐습니다. 센터는 마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